Q. 주사권? 나는 뭐 주사권 이런 거 축적이고 이런 거 솔직히 대단하고 싶으면 딱 뻗고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아 이게 검찰이 워낙 자체줄해서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집합인 것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출락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제책을 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디 경찰이 검사보고 관련 내놓으라고 그러냐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을 치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이게 경찰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짧은 일 동안에 검찰의 조직을 죽은 거니까 뭐하니까 늘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얻다야 줄세 그렇게 막돌아 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야 절대로 독립버스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우석하거나 이런 애들이 검찰관이 검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달려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검찰은 주어진 거 예상부와 이력과 주어진 범죄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고 되는 정치 결 하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